게임 잘하고 싶니? 게임 꽂지? 배출구름 없다 오직 망각뿐 캐리형 서포터의 퍼스트 클래스 챔피언이라면 바로 쓰레시가 아닐까요? 랜턴을 이용한 아군 슈퍼 세이드와 흔류 플레이 한 번에 그립으로 시작되는 강력한 시시기의 향유는 적의 운을 빼놓기에 충분하죠 존재감만으로 언제나 적에게 두려움을 주고 아군에겐 최적의 안정감을 주는 쓰레시 지금부터 당신이 사용하는 쓰레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쓰레시는 다수의 시시기 스킬들을 보유한 서포터 챔피언입니다 강력한 시시기 앞에 적들은 무력해질 뿐이죠 먼저 패시브 스킬은 적 처치 시 영혼이 발생하고 습득하면 방어력과 주문력이 상승합니다 쓰레시의 핵심 스킬, P 스킬은 적을 끌어오고 후속 사용 시 적에게 날아가는 스킬입니다 단순히 Q 스킬만 사용해도 강력한 CC기가 되죠 W 스킬은 맨턴을 던져 보호막을 씌우며 아군을 쓰레시 쪽으로 빠르게 이동시키는 스킬입니다 또한 전장의 아군을 빠르게 합류시킬 수 있죠 쓰레시의 E 스킬은 짧은 거리에 적을 밀어내거나 당겨올 수 있는 스킬입니다 Q 스킬 이후 E 스킬만 사용해도 적을 빠르게 특유시킬 수 있습니다 쓰레시의 R 스킬은 오각형의 영혼 과목을 생성시키는 스킬입니다 벽에 닿는 적은 데미지와 함께 엄청난 둔화 효과를 받습니다 적의 추격을 막을 때도 한성맞춤이죠 논타겟 스킬인 Q 스킬은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스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시야 장악을 통해 그랩을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스킬을 적중시키는 것, 그것이 쓰레시의 핵심이라는 것 기억하세요 그리고 가끔은 자기 자신을 믿어보는 것도 괜찮겠죠 쓰레시의 승률이 가장 높은 룬 특성과 아이템 빌드를 OP.GG에서 확인해보세요 룬 특성이 변경되어도 가장 최신 정보로 빠르게 업데이트됩니다 당신이 하는 챔피언, 쓰레시 편 잘 보셨나요? 게임 코치를 구독해주시면 재미있는 컨텐츠를 더욱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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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